오잼 어어어어아아아아아 자 요번엔 저그전인데요 여러분들 자 저그전에서 저그전에서 3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으 서킷에서 제가 정차를 이쪽으로 하는건 아시죠 여러분들? 느낌 한시나 여기면은 그죠? 요렇게 오다가 마주치니까 이리로 간거에요 없으니까 이리로 간거죠 7시로 1.5소치가 가능한거겠죠 쩌그전에서 3포지 헐크도 쏘면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쩌그전은 얘기가 좀 다를거에요 쩌그전은 테란전이랑은 다르거든요 개념 자체가 쩌그전에서는 3포지가 아마 어느정도 유효타를 먹일겁니다 포지 빨리 이쪽으로 내려가주구요 상대의 오버군을 확인했고 포지가 약간 느린감이네요 그죠 현재 약간 느린감이 있어요 조심해야됩니다 포지가 약간 느렸어요 지금 방금 아마 당 이럴때는 최대한 못찍게 만들어줘야되요 가급적이면 포지도 늘었기때문에 두마리가 났을땐 뭐라그랬죠 가급적이면 파이로노시 해주라고 두마리가 이렇게 내려왔을때에는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구요 포지는 칼로 칼 타이밍에 쥬어줘야됩니다 바로 요렇게 어우 craving 어우 characterized 어우 퍼지 바로 달리네요 네 그러니까 두마디까지 확인했고요 뒤발 안어져 못어져 그죠 바로 게이트 하나 눌러주는 모습이miş 게이트 위치 삑사리난거 실화냐? 예? 방칸 오른쪽에 지워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죠? 인간구리구리구리구리 인간무 인간부 가슴 눌러줄 준비해주고 자 쌩까지고 지나가시나요? 가슴도 눌러주고 자 3포지 펄코도 썰어 가기위해 어어어어어 이 저그가 약간 소시오패스 기술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예 이거 지금 엄청난 연기였거든요 이거 메소드 연기입니다 여러분들 두 마리만 있는 척 안달려오고 깨는 척하다가 여기 있네요 네 마리가 방금 놀랬습니다 진지하게 방금 진짜 놀랬어요 농담을 진지하게 예 와 막 쌀 뻔했네 방금 와 막 살바 일단 사이버넥스 꼭 올려주고 아마장 쪽에 프로 보내줍니다 와 진짜 방금 놀랬어요 진지하게 자 상대가 이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저그라는거는 일단 인지를 했구요 로브 살포지 프로 알겠죠 연기고 나발이고 들어오세요 예 그죠? 예 두 마리정도 잡아주는 모습이구요 자 프로브는 따로 추가 멀티 하응해주고 질럿들도 압박을 떠나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슬리퍼지 돌려야 되니까요 그죠? 에? 일단 프로브 좀 생산해주고 오 쉣 슬라게이더스 드라운드 살포지 하나 생산해주신 어 추가적으로 멀티를 어디앉아줬죠? 여깁니까? 이거 저 올린 느낌인데요 막말로 예? 이따 포즈 하나 지어줍니다 포토캔 하나 더 one more check it out fuller 냄새를 잘 맡아야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냄새를 잘 맡아야되요 불이옥이님 한개좀 감사합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뭐다? 냄새를 잘 맡아야되는 게임이에요 어? 그죠? 여기다 뭐 뒤졌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죠? 공격적으로 경기 임하여야겠다는거 아닙니까? 바로 아든 놀려주고요 임기응별도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바로 이미 조심해줘야되는 모습이고요 바로 커세를 오브로드는 커세를 한개만 생산해주고 질럿들하고도 압박 살포지 따라주는 모습입니다 조심해줘야겠쇼? 자 3포즈고 나발이고 이런식으로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캐논 하나도 눌러주는 모습이고 프로블론 중지 팔로우 게이트 눌러주는 모습이고요 싸워줍니다 투질럿 원 드라군으로 압박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둠 바로 찍어주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싹싹싹싹싹 해주고 압박 들어가면서 히드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눈치채야겠죠 맞습니까? 포트케넌 취소 느낌 아 아 아 아니까까까까까까까 압박 들어갑니다 느낌 아니까 그쵸? 프로블론에 찍어주는 모습이고 요거는 지금 그쵸? 적당히 압박 먹이면서 포트케넌 찍게 만들어두고 째려고 했던건데 그런거에 넘어가면 안되겠죠? 그쵸? 요런식으로 그쵸? 프로블론 찍어주고 질럿 컨트롤 살보시해주고 히드라만 먹어주고 히드라를 먹여줘요 그쵸? 예 포트를 정체하쓰 해주고요 어? 질럿 01업도 늘러주고 가슴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싹싹싹싹싹싹 살보시어주고 그쵸? 예.. 질럿들? 좀더 생산 어 파일랑스 프로블론 넣어주고요 그쵸? 예 파일럿 1모 재킷 같은 상황이더라도 결과값을 바꾸는건 누구의 몫이다 게임을 하는 분의 몫입니다 쌈폴로 럭카이브에 올려주는 모습이구요 자 56789 압박 떠나줍니다 싸워주는 모습이고 보자 살포집해주는 모습입니다 56789 이따라도 상당히 짜증나게 하는 모습이네요 자 지금 시점에서 한탄 할까요? 한두 100이 아실래? 하면서 싸워주고 레어가 아닌걸 봤죠? 저거는 가난한 상황이 맞습니다 나가는거죠 느낌하니까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당신에게 졌소 니가 이따 마이 몰아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